국내 첫 원전 해체 관련 강혜설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용 후 핵연료, 원자료에서 나온 전력 생산을 하면서 나온 부산물인데 이걸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해체의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둘 연구처분장 건립은 시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연구처분장에 건설하려면 먼저 관련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고준위 방사성 특별법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번번이 불발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사용해결료 중간시설 마련과 연구처분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 터안의 저장시설 용량이나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용량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친원전 입장인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가능한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놓자 이런 입장이고요.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인데 연구처분장 건립 자체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연구처분장 시설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을 37년 내 연구처분장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중간 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두는 문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구처분장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처분장 건립 논의는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돼서 계속 돼 왔거든요. 과거 정부의 논의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연구처분장 터 선정을 시도했지만 아홉 차례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두 차례나 거쳤지만 사실상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연구처분장을 설치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으로 두지 않은 것조차도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데 연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부산 시민들이 떠안고 있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부산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구처분장 설치가 어렵다 보니 고리 1호기 안에 임시저장 처분시설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리 원전 내에 중간 건식 저장시설을 두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반발 부분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둔 법안 내용이 부산으로선 독소조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분장을 유치할 곳을 찾기 어려우니까 결국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지금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모두 임시방편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반드시 연구처분장에 보관돼야 합니다. 20개가 넘는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현재 80% 정도 들어차 있고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연구처분장 건설은 이제 공론화를 시작해도 많이 늦은 상황인데요. 원전 해체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정부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재의 문제가 돼버렸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개시를 하죠. 여러 세계적인 국가들도 다 부지 확보에 나섰는데, 저희가 상당히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설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혜wechsel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